2. 6. 5. 7. 10. 11. 지금 쓰레기통을 열려고 하는데 도저히 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쓰레기통을 열려고 하는데 도저히 열지를 못하고 냄새가 나긴 나는데 다시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긴 나는데 곰이 지금 배고파? 결국은 못 열고 배가 고픈가 보네 나를 쳐다보더니 나를 딱 때리면서 올려 그러네 가다가 딱 들어오면서 나를 딱 쳐다보더니 올려 그러네 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